오늘 보실 본문은 2사에서 24장입니다. 2사에서 24장 21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2사에서 24장 21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의 여호와께서 높은 데에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그들이 죄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이게 되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 그때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망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상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아멘 이 앞에서 살펴본 2사에서 13장부터 23장까지는 중동지역에 있는 모든 빈욕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에 대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건 어저께까지 살펴보신 내용인데요.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유다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시며 통치자시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흥망성쇠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 심지어 그 시대의 중동지역을 재패하고 있던 애국과 아스루와 바벨론 준차도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일을 이루시는 수단이고 막대기에 불과합니다. 그들이 힘을 갖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징계하시기 위한 수단으로 쓰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들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교만하게 군다면 그들 역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이것이 23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볼 내용은 24장인데 24장부터 27장까지의 내용이 한 묶음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해석하는 것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주석들을 살펴보면 과연 나오게 될 24장부터 27장의 4장의 내용이 그 시대의 어떤 역사를 말하는 것이냐 혹은 장차 종말에 이루어질 일을 예언한 것이냐 하는 데에도 논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까지 쭉 이 사연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사연서는 그 시대 역사에 대한 평가와 심판을 선포하다가 중간중간에 갑자기 종말에 이루어질 사건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것이 이렇게 탁탁 끼어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과연 이 24장이 이러한 종말에 대한 본문인지 혹은 그 시대의 어떤 역사를 보여주는 것인지가 논쟁거리입니다. 여러 가지 내용을 살펴볼 때 오늘 볼 24장은 그 시대의 역사를 선포하다가 24장 마지막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종말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25장으로 계속됩니다. 제가 어제 이 사연서 24장 내용을 분석하려고 한 주석책을 한 4권 정도를 살펴봤는데 4권의 내용이 다 다른 겁니다. 제가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주석책에 있는 한 해석이 제일 낫던 것 같습니다. 24장의 내용은 그 시대에 있는 어떤 역사를 이렇게 쭉 설명해 주다가 24장 23절부터는 그 역사를 넘어서서 종말에 있을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다 라는 해석이 가장 그럴 듯해 보였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다는 방향을 잡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하고 내일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24장 본문이 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앞에 문맥을 볼 때 24장에서는 유다가 황폐해질 것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시대에 어떤 역사를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왜 유다가 황폐하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아수르가 주전 701년에 중동지역을 원정하고 유다를 친 일이 있었는데 그때의 일을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아수르는 유다 지역을 거의 황폐하시켰고 예루살렘까지 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히스기아 왕의 기도로 18만 5천명의 와수르 원정군이 거의 다 죽고 후퇴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물론 이 일로 예루살렘은 살아남았지만 사실 그때 유다의 다른 지역은 거의 황폐화되고 말았습니다. 그때의 역사를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번 24장 1절부터 한번 보이시죠. 24장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며 종과 상전이 같을 것이며 요정과 여주인이 같을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을 것이며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같을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같을 것이라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아멘 참 이게 말씀이 이해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24장에 있는 내용은 먼저 유다가 당한 어떤 황폐함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여호와께서 그 땅을 공허하게 하신다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1절을 보시면 땅을 공허하게 하고 황폐하게 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땅을 그 땅을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내용이 무엇인지가 2절 부와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성과 제사장이 같으며 종과 상전이 같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으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같다고 합니다. 아 이런 사회는 없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그 사회의 모든 계급 시스템과 경제 시스템이 무너진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 사회가 총체적으로 무너져 내릴 것이라는 것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글자 그대로 사회는 혼란해지며 그 땅에 사람이 살 수 없는 상태가 될 것입니다. 선지자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땅이 쇠전해지며 저주를 받았다고 평합니다. 그 땅에 사는 모든 백성들은 슬픔과 고난을 당할 것이며 즐거움이 사라질 것입니다. 이렇게 된 이유에 대해서 5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5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윤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트렸습니다. 아멘 그 땅이 그렇게 황폐화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 언약을 깨트렸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나 그분과의 언약을 깨고 그분의 백성이 되기를 거절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보호가 떠난 유다는 이방 민족에게 잔인한 노략질을 당합니다. 결국 12절을 보면 결국 성읍이 황폐하고 성문이 파괴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12절을 한번 보시면 입사생 12절입니다. 성읍이 황무하고 성문이 파괴되었느니라 그래서 이제 성문이 파괴되었다는 것은 더 이상 그 성이 성으로서의 아무런 구실을 하지 못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성이라는 것은 성읍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죠. 그런데 성문이 깨져버렸으면 그 성은 있으나 마나한 것입니다. 그 성읍이 아무런 구실을 못하게 될 것이라 이런 것을 얘기해 줍니다. 이렇게 유다를 휩쓸고 지나간 것은 처음에 말씀드린 701년에 있었던 아수르 원정군으로 보입니다. 이때 유다는 예루살렘을 빼고 폐허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읍의 멸망과 성읍 사람들의 추방에도 불구하고 동방에서부터 하나님을 알며 모두가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15절부터 한번 보시죠. 15절입니다. 15절부터 16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땅 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도다. 그러나 나는 이르기를 나는 쇠전하였고 나는 쇠전하였으니 내게 화가 있도다. 배신자들은 배신하고 배신자들이 크게 배신하였도다. 아멘 이건 참 해석이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15절에 보면 너희라고 나오는데 너희가 도대체 누구인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여간 먼 땅에 사는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은 앞에 12장, 24장 전반부에 있는 유다를 황폐하게 한 아수르의 원장이 하나님의 뜻이라 하는 것을 돌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시지만 하나님의 징벌을 받은 유다는 큰 두려움에 빠지며 세전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17절과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4장 17절, 18절에 제가 맑겠습니다. 땅의 주미나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일어났나니 두려운 소리로 말미암아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지겠고 함정 속에서 올라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함이라. 아멘 이런 것은 유다 백성이 당한 어려운 상태와 그들의 심리 상태를 보여줍니다. 땅이 갈라지고 흔들립니다. 이것은 모든 것의 기반이 흔들리는 것을 뜻합니다. 작년에 지진이 났었죠. 지진이 나면 그 위에 있는 것들은 남아나지 않게 되지 않습니까? 마치 그것처럼 땅이 흔들린다는 것은 그 사회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내린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 정도로 유다 백성들의 마음이 힘들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21절 이하에서는 여호와께서 중동지역에 있는 왕들을 벌하실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왕들을 징벌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유다에 대한 황폐함을 예언하다가 갑자기 24장 23절에서 뜻밖의 반전으로 나아갑니다. 선지자는 여호와께서 시원과 예루살렘을 회복하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수르에게 유다는 황폐화되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여호와께서 다시 왕이 되실 것이며 회복하실 것입니다. 이로써 24장 23절부터 25장에서는 다시 유다의 소망이신 여호와와 그분의 나라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회서를 보면서 느끼는 것은 이러한 반전이 너무나 갑작스러워서 참 그 틈새를 참기가 쉽지가 않을 정도입니다. 어디까지 저주이고 어디까지가 소망인지 그 틈새를 찾기가 쉽지 않을 정도로 갑작스럽게 나타납니다. 이 본문의 내용이 조금 어렵기는 하지만 이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내용은 분명합니다. 유다가 아수르로 인하여 당한 공격과 폐허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비록 아수르의 사네립이 기고만장해서 유다를 짓밟는 데 만족하지 않고 예루살렘까지 치료하였다가 결국 하나님 앞에 쫓겨가긴 해야 했으나 결국 그렇게 유다가 황폐화된 것은 분명히 그들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이고 심판이었습니다. 여기서도 분명히 얘기하기를 그들이 여우의 언약을 깨트렸기 때문에 그렇게 징벌을 받는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에 유다의 운명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보입니다. 유다는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는 동안에도 그 징계에는 긍율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나라인 유다가 회복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유다의 왕이 되실 것이라는 미래가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이사여서의 끝없는 반전은 우리에게 중요한 신학적인 내용을 하나 가르쳐줍니다. 유다의 운명은 유다 자신이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쥐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비록 그들이 범죄하여 징계를 받을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과정입니다. 그들은 멸망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니, 멸망해도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일으키실 것입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은 이사여 선지서를 읽으면서 이러한 내용들이 우리가 이 선지서를 읽기 전에 했던 예상과는 많이 다르다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들은 대부분의 선지서 설교는 유다의 우상 숭배와 윤리적 범죄를 질타하고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자 하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사야나 예레미야서를 보면서 다 그런 설교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그들과 같이 살 때는 하나님의 징벌을 피해갈 수 없다는 경고 정도로 선지서를 이해했습니다. 물론 그것도 틀린 내용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스라엘과 유다를 역사의 본보기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잘못을 범하였고 어떤 징계를 받았는가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도록 애써야 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이 선지서는 유다의 죄악만을 고발한 책은 아닙니다. 만약 그것으로 끝난다면 이 선지서는 매우 암울하고 절망적인 책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우리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우월하다는 근거는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보다 우리가 낫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그들이 절망스럽다면 똑같은 아담의 후손이 우리도 절망스러운 것입니다. 이런 속에서 선지자가 단순히 죄를 지으면 벌을 받고 선을 행하면 상을 받는다는 것만을 가르치는 것이라면 여호와를 섬기는 종교는 절망의 종교가 될 것입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이방 종교들과 똑같은 종교가 될 것입니다. 모든 종교들이 인과응보에 의한 상과 벌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건 성경을 모르는 것입니다. 이사여서가 유다의 타락과 절망을 질책하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찾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선지자는 유다의 죄악을 꾸짖으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종말을 이루실 그분의 나라에 대해서도 예언합니다. 너희가 잘 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사여서의 내용은 그것보다 큽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분이 이루실 나라이며 모든 백성을 회복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사여서는 유다의 운명이 그 백성이 아니라 그 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달렸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의 가장 놀라운 내용은 구원을 받은 성도의 운명이 성도 자신이 아니라 그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가 가진 모든 어려움과 부패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그분의 크신 은혜와 극율로 구원하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쉽게 그런 말을 합니다. 주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나는 무엇으로 죽게 보답할까? 보답은 무언가 가진 사람이 하는 겁니다. 신앙은 하나님께 무엇을 보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서 그분의 은혜와 손길 안에 있는 자가 그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거룩하게 변화되어 가느냐를 보이는 것입니다. 나는 역시 훌륭해. 나를 구원하셔서 내가 이렇게 바뀌었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냐 가 우리의 인생으로 증명되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가 그리스와 함께 그하는 것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나의 모든 삶의 운명이 그분 안에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사느냐가 신앙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분의 손에 붙잡혀 있다면 유다와 같이 징벌과 질책 속에서도 더욱 하나님께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떨어져 있다면 가장 좋은 여건 속에서도 사람은 타락합니다. 마치 아담과 같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 안에서 여러분의 삶과 신비와 복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습니다. 여러분의 운명은 그분의 손에 있으며 그분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신 통성한 은혜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가장 복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무슨 일이 계획되어 있습니까? 많은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중요한 일이 있을 수도 있고 별 볼일 없는 하루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가장 복된 삶을 사시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그분과 함께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사야 선지자는 아수로에 의해서 황폐화된 유대 땅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 땅이 황폐화된 것은 그 나라가 율법을 깨고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다른 한쪽 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미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의 멸망이 전부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회복하시며 영광스럽게 하실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이사야는 살아갑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동일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가진 현재의 부족한 모습에 저희들이 만족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께서 어떤 약속을 주셨으며 그 약속을 통하여 우리로 끌어가시려고 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아 지금 이 현실을 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옵소서 절망하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주신 목적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 자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 하루도 주와 동행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하늘에 계신